10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절부터는 하긴 했는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귀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령 많은 정금보다 더 발할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니 내가 큰 죄과로부터 순결하게 되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곱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잠원 8장 구제를 보게 되면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오.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깨닫는 사람에게는 쉽다. 그러니까 참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참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물리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순산마음을 가져가면 깨닫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닫기 쉽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다. 변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변계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계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참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가지고 성경을 또 만들어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 한 권만 새로 출판해내면 사람들이 한 권씩 다 사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권이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성경 하나 새로 만들어내면 최소한도 수백만 권은 파질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계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나 이 세상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도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각 시대시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한 게 예언인데 그때 그 사람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영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운 해석에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인류 역사에 6천년 동안에 여러 종들을 통해 말씀한 것이 결국은 종합되다 보니까 성경으로 종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고리가 풀려지죠. 성경이 바뀌어지고 빠지고 더해지게 되면 연결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 신학이 나오고 다른 신학이 나오고 장로교 신학이 나오고 감류교 신학이 나오고 캐토록 신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절대로 변기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내 의견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성경 자체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베드로전에서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결국 그들이 베드로전에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권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들이 행한 사약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지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우리들 지금 복음을 받고 구원 받을 사람들 우리 예수교시들을 통해서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길도 모르고 천사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해서 보면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죠.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죠. 진리란 건 절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건 말씀이 선포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사도바울이 대사님과 전서 2장에 얘기하고 있죠. 2장 17절인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거지 우리에게 받아들인 받아들이고 말란 말란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어쨌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로 즐겁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주님께서 바리세인들에게 얘기한 거 43절로부터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는 귀로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듣고 이거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아 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라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47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마계 자식이죠. 마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리스도의 영혼이 마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상태의 그냥 자연 출생만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즐겁거나 또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의 명언일지라도 명언일지라도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명언을 했죠. 대통령들도 명언을 하고 여러 역사학자들도 명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들의 말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무능력하다. 인간의 말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 말 자체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건 조금 부과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12절로 14절을 조금 보게 되면 12절에 누가 자기의 과오를 깨달을 수 있겠나 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사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결국 전혀 깨달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에게 또 진실하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숨겨진 과오들로부터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들, 아무도 모르는 죄들 많죠. 자기를 높이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이런 거 다른 사람을 참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남의 이봉을 끌려고 노력한 거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계속 뭉글뭉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아참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죠. 그래서 참 우리가 성로들을 숨길 때 우선 다 들어봐야 되죠. 들어보면 그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계속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토해낸 다음에 기도해주면 결국 이 죄형에 임해서 결국은 회귀하고 고침받게 되죠. 13절에 그 고의로 짓는 죄들이 나오죠. 지금 이 다유당은 두 가지 고의로 짓는 죄를 지었죠. 가늠과 살인입니다. 가늠과 살인. 그럼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 이것은 미리 죄를 질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 금한 것을 알면서도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함으로 내가 무시하고 알면서도 행한 죄들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결국 가늠하고 나중에 살인까지 했습니다. 우리 애를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말할 것 같으면 참 비정상적인 성행위 문화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동성년애 같은 거 알면서도 이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바로 동성년애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좋게 여기는 이라. 2000년 전에 벌써 그때도 이 동성년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바로 동성년애 같은 것이 고의로 행하는 죄죠. 심지어 미국 장로교 같은 데는 동성년애하는 목사도 세우는 판이니까요. 이거 얼마나 깊숙하게 고의로 짓는 죄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으려 한다는 사실을 그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만 옳으냐 나도 옳지 이렇게 증명하면서 죄를 고의로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성년애들 보게 되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을 핑계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럼 동정에 갑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걸 어떡하느냐. 동정에 가는데 사실 베드로호서 2장 10절에 사도베드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의역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왕구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막 그냥 비방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면 이런 고의적인 생각이 막 나오죠. 막 그냥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시험에 들게 되면 회귀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막 그냥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막 함부로 회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중에 꼭 후회를 하고 결국 회귀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행위라고요.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이 마지막 때에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가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화를 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이러면서 별말을 다하고 별행위를 다하는데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죄과로부터 큰 죄과 뭔가 큰 죄과 우리 주님께서 이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큰 개명 결국 큰 죄과는 큰 개명을 어기는 거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개명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개명이다. 그것은 바로 10개명에 1개명부터 4개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10개명에 4개명 그 네 가지가 대표적인 큰 개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웃 사랑하는 것은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6가지 개명을 얘기하죠. 결국 모든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결국 10개명에 나를 비춰보게 되면 내 자신의 생패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출협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면 모세에게 10개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이유가 큰 죄과를 지었죠. 다윗이 미리 알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유하모금 1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막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큰 죄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차 대전 때도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이라고 무참히 죽였습니다. 앞으로 혼란 때도 또 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 번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또 마태봉 12장 31절에 주님께서 인자를 거액하면 괜찮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말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무시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그러한 큰 죄과를 범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또 스테만을 죽이면서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구원 받는다고 성령을 말씀하죠. 마지막 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참 이게 이 기도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야 할 기도인 줄 압니다. 참 말이 묵상보다는 통제하기 쉽죠. 생각을 막 나쁜 생각해도 말은 좀 통제하기 쉬운데 하는데 이게 속에서 막 생각이 나는 것들은 어찌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경건의 연습 아닙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의뢰졌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 의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법적으로 깩돼졌으니까 법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는 상태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게 되면 이 물질적인 것들은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먼저 이것만 하면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의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 하나가 빠져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것 또 의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 이게 필요충분 조건인데 하나만 빠져도 충분하지 않죠. 그러나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 경제학을 주셨는데 이 세상이 모르는 경제학 비밀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녀들이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 걸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 남의 호물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직하면 주님이 참 네 안에 티를 빼낸 다음에 네 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남의 티를 빼주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이걸 끄집어내고 다 청산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라는 가까운데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참 주의 영의 임해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덮어지고 티를 빼내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대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마지막 때 사도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때 당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힘든 페이먼트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부자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없고 참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하다 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이런 가운데 아버지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 모두의 참 마음의 묵상과 묵상과 말이 주님 앞에다 연락되는 이러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신이 주님의 영안에 새로워지는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범사의 많은 유익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